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본 비디오는 웹스퀘어 AI 스튜디오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윈도우즈용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설치가 시작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기 위해 동의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바 경로를 빈 폴더까지 지정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설치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설치 경로를 지정하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스퀘어 AI 스튜디오에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도록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웹스퀘어 AI 스튜디오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AI 스튜디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웹스퀘어 AI 스튜디오가 실행되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고 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입력창이 표시됩니다. 구매한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스퀘어 AI 스튜디오가 실행됩니다. 초기에는 웰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개발을 시작하십시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